안녕하세요 희선이 브이로그 희선이네 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지요 이럴때 따끈한 차 한잔이 생각나서 매년 이맘때면 수족냉증이 있는 딸애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만들던 생강청 만드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실 생강청은 껍질 까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긴 하는데 또 만들어 놓고 나면 가족들도 좋아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꾸 만들게 돼요 생강차의 효능은 이케 아시겠지만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몸도 차갑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차예요 제가 작년부터 착즙기를 이용해서 청을 만들게 됐어요 그전에는 믹서기에 갈아서 배보자기에 짜서 정말 수제처럼 만들었거든요 가장 좋은 해생강은 이렇게 색이 노란색이에요 겨자 색깔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 시간 정도 가만히 놔두면 하얀 전분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하얀 전분이 아깝다고 그것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생강청, 생강차 맛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맑은 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전분을 모두 다 버린답니다 오래 가라앉힐수록 깨끗하겠지요 그리고 또 기간지에도 좋고 단맛도 낼 수 있는 배를 두 개 정도 같이 갈아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피 나무 조각을 한 두 개 정도 넣어서 한 3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미리 건져준답니다 계피 조각을 넣으시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끓이면서 거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품은 걷어주셔야 돼요 찌개나 매운탕을 끓일 때도 거품을 걷어내면서 끓이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1년 정도는 거뜬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곤 해요 농도는 올리고당처럼 그렇게 흐르는 듯이 끓여야 돼요 오래 끓이면 딱딱해지거든요 껍질 까는 것부터 이렇게 서너 시간에 노고가 이렇게 청으로 완성이 될 때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해요 제가 어제 이거 껍질 까고 만드느라고 새벽 2시에 잤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려고 저는 빈 병만 보면 욕심을 내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은 재활용해야지 좋잖아요 일일이 다 살려면 그것도 안 또 돈이니까요 그리고 뜨거운 우유에 생강청을 넣어서 진저라떼로 드셔도 참 좋습니다 이번에 오래 한 생강청은 적당히 매우면서 적당히 달고 계피향도 진하지 않은 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또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일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애정하는 제라늄이 빠지면 또 서운하겠죠 이 제라늄은 릴리 채용님의 변종이에요 꽃 얼굴이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맑은지 제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근심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라늄을 키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요 몇 가지 안되는 베란다의 꽃들 중에 이 아이는 러브 엘레나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꽃동생이 선물로 준거에요 이 꽃을 보니 또 그 꽃동생이 생각나네요 안부 전화 한번 해야 되겠어요 색깔이 어찌나 쨍한지 너무 예쁘고 감탄사가 절로 나요 제 마음도 환하게 쨍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꽃이네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키워보세요 이 꽃은 도로시나바로라고 두 가지 색의 꽃이 피어있네요 아마도 햇볕의 양에 따라서 색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예쁘고 또 고난의 여름을 잘 견뎌어 준 도로시나바로 이 아이 참 참 애정하는 제라늄이랍니다 청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참 많이도 죽어서 나갔지만 이렇게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애정하게 돼요 마지막에 이 영상은 소프트 더블 핑크 핑크인데요 이 꽃 입장이 너무 고와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우 나도 너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꽃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니 제라늄을 좋아하고 또 계속 키우게 되고 갖고 싶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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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s